경기도는 24일 도청제1회의실에서 시군 공공기관 감사관계 간 소통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깨끗하고 스마트한 감사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서는 남북원역기관별 감사관계 간 등 70여 명이 참석해 감사 절차 공개 등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. 자유토론을 통해 도내 감사기관 간 소통과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감사 부서 직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.